백두산 천지를 코앞에 둔 백두산 언정대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과연 천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줄까요? 한편 제주도 팀이 도착할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미미 카트 경기장이네요 뛰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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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데로 가 우리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응?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냐고 신발 벗어 우리 형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봐봐 앞에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 봐봐 앞에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 신발 벗고 와 벗었어요? 벗고 있어요 진짜로 이형 안... 이형 킬바 암페이 여기 음지나 자 가르쳐 주는 거네요 저기 또 그죠?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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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에이 이 식통이 어디서 파는 거야? 네 어 알았어 해 줄게 해 줄게 야 됐지? 어디 가서 와요? 야! 이제 다시 신어! 이제 다시 신어! 어? 다시 신어! 이거 신고 들어가는 거야? 오, 정말... 어? 어? 큰일 났네요? 아, 신는 거는 벗을 때보단 아닌데... 더 어려울 거 같은데요? 언제 와? 이 언니야 또 안 신어요? 아유, 또 안 신어요? 안 벗기고 안 신겨주고? 나은아, 우리 사랑아 옷 갈아입어야 자동차 탈 수 있어. 야, 사랑아, 우리는 빨간 거. 나은이는? 우와,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, 진짜. 게임 속에... 이렇게 또 똑같은 캐릭터처럼... 어? 옷 갈아입다, 그게 나온 거예요? 신발은 또 한쪽 안 신었어요? 신발은 또 한쪽 안 신었어요? 몰라? 왜냐면 아빠가 한 번 장난쳤으니까 무시험도 한 번 해야 돼요. 야, 우리 루이지야, 루이지. 루이지 해봐. 루이지 해봐. 루이지! 마리오 형이야. 나은아, 봐봐. 나은아, 봐봐. 나은아, 봐봐. 사진 한 번 찍을까? 벌써 옷을 갈아입은 나은이네는 포토타임을 갖는데요. 나은아, 봐봐. 우리 마마한테 사진 한 번 찍어보내자. 사진 한 번. 거미야, 얘 봐봐. 마마, 거미야 이거 봐봐. 마마, 거미야 이거 봐봐. 다위바, 거미야. 나은아, 봐봐. 내가 봐봐. 아, 봐봐. 가, 봐봐. 이 결정은 아홉. 가, 봐봐. 가, 봐봐. 가, 봐봐. 가, 봐봐. 네, 좋은 소린이다. 성은 형, 제발 좀 치세요. 하와이 가게요. 그러니까 하와이 가서 우리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우리 전부 다 하와이 갈게. 오케이. 그렇게 성사된 독박 육아를 검 카트 대결. 첫 라운드는 투공수대 골 라운드 팀. 화이팅! 무조건 이기고 싶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. 근데 요가를 해보면요. 진짜 목숨 걸고 아마 하게 될 거예요. 저 게임을. 그래도 한 명도 아시고. 시작! 경영아! 파이팅! 경영아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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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지미스. 오, 진짜. 벌어지네요, 이제. 와, 대기 잘한다! 생긴. 탱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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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하네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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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주 씨는 승국이 없는 것 같은데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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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이는 어떻게 안 무서워해요? 고1의 여자들이 또 용감할 것 같아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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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신나셨어요. 진짜 이겼어. 아빠가. 내가 이겼어! 이겼어! 안 돼! 안 돼! 졌어. 아빠 왜 못 떨랐어. 아빠 왜 졌어. 아, 잠깐. 다 이겨 보였는데 처음에 잘못 눌렀어 와 끝났다 줬어 우리가 우리가 이겨야지 어 이겨야지 다음은 형한테 맡길게요 아 멋있다 멋있다 자연이 언니 파이팅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수성은 씨가 이길 것 같은데요 무리자지 처음에 이렇게 하면 또 빨리 가 준비 딱 알았어 오케이 준비 시작 구정 출발 아닌가요? 출발이 좀 빨랐어요 그죠? 아 또 금세 또 따라서 갔네요 아 진짜 이하이타 생각이 절실했나봐요 3.5.5.5.5 3.5.5.5 1.5.5 진짜 적전 어 역전 진짜 아니죠. 어머 세상에. 과연 이대로?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? 이변 없이 사랑하는 승리! 무릎이야! 무릎이야! 무릎이 안 나가! 무릎이 안 나가! 기술이 없던 노래, 그치? 이게 뭐야? 무릎이야, 이거! 이게 뭐야? 무릎이야, 이거! 무릎이 안 나가, 이거! 무릎이 안 나가, 이거! 아냐, 아냐, 아냐. 앞으로 안 나가죠. 왜 그래? 뱀삼초? 아저씨 질러와요.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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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어요. 이겼다, 또 이겼다. 이겼다, 또 이겼다. 이겼다! 이겼다! 무한해졌어, 무한해졌어요. 오늘 하루도 알차게 놀고 숙소로 돌아온 제주도팀. 이겼다, 이겼다, 또 이겼다! 이겼다. 발바닥 뻐요. 발바닥 따네요. 귀여워. 잘 놀다 온 거죠? 나은이 진짜 혼자 잘한다. 야무소. 아이고 챙겨주고. 어 신발? 신발 고맙습니다. 애기야. 알았어? 진짜 쟤는 여자. 알았어? 월지 재밌어. 월지 재밌어. 딩딩도 진짜 잘 보고. 네. 건우도 잘 챙기잖아. 뭐해? 귀여워. 어구구구구. 나도 김치 할게. 고마워. 네. 네. 아이고 올려. 어? 올라가. 진짜 예쁘게 잘 돌봐주는 것 같아요. 누나 형이 잘 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해요. 저희 딸도 리모컨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요? 어? 밴트리가 다가가고 있어요. 그런 가슴을 들고 또. 힘듦은 물은? 뭐 해? 뭐하네? 이거니? 이거는 선물 사 왔어요. 선물 사 왔다 다 모여봐 선물. 선물 사 왔어요 앉으세요. 어디에 있어요. 여기 지금 제주도 있잖아, 우리가. 냄새. 네가 냄새 맡아봐봐. 뭔 거 같아? 아무 냄새? 냄새나 해봐, 해봐. 또 냄새 해봐. 냄새 해봐요. 뭔 거 같아요? 마찬가지로 먹을래? 이거 뭔지 알아? 애플 망고. 가자. 가자고. 먹고 싶어? 오케이. 아저씨가 이거 놔줄게. 초아빠가 선물로 가져온 이것은 당도와 신선도가 높기로 유명한 제주 명물 애플망고인데요. 사랑의 최애 간식이 바로 이 망고였잖아요. 앉은 자리에서 망고 하나를 통째로 먹던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네요. 나 하나? 아빠, 아빠. 맛있어. 괜찮아. 너는 원래, 나는 아빠도 하나 줘 봐. 아빠, 빨리 빨리. 아이고, 이거 뭘, 이거. 먹다운 거 줬어요. 거누 잠깐 있어봐 거누 혼자 해 거누 짠한 거 안 먹어요? 만지기는 솔직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아빠 주는 거예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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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는 깨우는 줄 알았네 뼈가 제일 맛있거든 씨가 씨가 너는 먹는 거야? 그러니까 잘 안 짚혀요 지금 미끄러워 미끄러워요 답답해 이거 짚고 먹어야 되는데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안 돼 내가 뽀뽀 뽀뽀 하나 더 볼래 먹어볼래? 거누이 들어 국수야 맛을 봤죠? 순식간입니다 박수까지 박수까지 아이고 입에 딱 맞아 그러니까 어머 양수네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왜 그래 왜 그래? 먹었으니까 또 바로 에너지 써야 됩니다 하나만 뽑아 오이고 잘한다 잘한다면 또 계속 하잖아요 오이고 잘한다 출발 출발 해봐 하나 둘 셋 어이구 어이구 격통사고 났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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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